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일 충주시 관내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은 충주시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용호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직접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역할을 인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미숙 센터장은 충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